남이 추운 그대 남이 추운 오늘 10시 같이 써줘 더 테러 라이브 같이 들어주겠소 그댈 사랑한다오 남이 추운nd 남이 추운 날 말국가 들어보셨어요? 아니요 혼이 쏙 빠져요 충국가 들어보셨어요? 충국가? 충국가! 너 왜 안 들어봤지 충국가를? 충국가 들어보시면 아와 잠깐만요 우와? 이런 거예요 거기에 윈태진 아나운서님의 중간중간 연기까지 중간중간에 랩 같이 넣으면 진짜 끝났습니다 조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